이 일을 하시고 있는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무언가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수준이 맞는데 엎어질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위로 상향 단계, 그러니까 보직에 있어서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운은 들어오는데 거기서 엎어질 거다, 물먹을 거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좀 약간 되게 감정적이셔? 아빠가 되게 좀 감정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본인의 이 스스로의 어떤 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전혀 돌리지를 못해. 우리 사람의 왜 기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기, 몸속에 흐르는 전류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자체를 제대로 흐름을 못 줘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안 돼서 융통성 있게 이게 안 돼가지고 막혀있는 수준이에요. 어떤 기의 흐름들이 어디선가 몸 수준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이 아빠는 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 지금 막혀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살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이런 식의 무엇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 아빠 집에 이게 심장 쪽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으셔요? 심장? 응응. 심장이나 혈관 이런 쪽. 들어보진 못했어요. 들어보진 못했어? 근데 이게 요만큼의 예를 들어서 우리 암이라는 발병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있는 집안들이 있어. 유전력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유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걸 갖고 살지는 않는데 아빠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내 부모의 어떤 유전자들 있잖아요. 그 아픈 부분들. 그거를 조금 갖고 있으시다. 응.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내가 어떻게 기의 흐름, 화의 흐름을 못 잡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다가는 어디서 지금 터질 것 같거든요. 가슴에서 뭐가 충격이 오던 머리 쪽으로 충격이 오던 혈관 쪽. 왜냐면 가슴에서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피를 막 주잖아. 온몸에 보내잖아. 근데 그 흐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빠 같은 경우는 이걸 다루지 못하고 가시면 결국은 병을 얻을 수준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응. 그래서 건강관리보다는 이거는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이거를 이 흐름을 어떻게 좋게 하는 본인 스스로도 취미생활이 됐던 뭐가 됐던 진짜 옥상 위에 올라가서 접시라도 깨던 그런 식으로 뭘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눌려만 있는 수준이에요. 맞아요. 말을 안 해. 응.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떡하지? 이 아빠 큰일 났다. 나 이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 응. 분명히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같이 사는 가족인데 아빠가 아파.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질 수가 있어. 엄마한테도 영향이 와. 그게 바로 부부궁이거든. 남편이 안 좋으면 나까지 힘들어지는 수가 있고 내가 좋아서 땜을 해주는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 병을 뭘 얻어도 없겠다. 응. 말을 잘 안 하고 혼자 삭히는 부분이 많아요. 응. 근데 이거 진짜 잘못 다루면은 지금도 잘못 다루고 있다는 소리는 나오는데 잘못 다루면은 막혀요. 어디 응. 여기가 막히든 여기가 막히든 으! 막 이거 있잖아.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오래 살 팔자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응. 오래 살 팔자는 아니다. 이 흐름을 계속 못 잡는다고 하면은 분명 막혀도 어디가 막히는데 정말 이게 우울한 거는 막혀가지고 바보 되는 것보다는 안 얘기하셔야 하고 가는 게 나는 낫다고 보거든.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왜 우리 환갑까지 못 살면은 오래 살았다 소리 원래 못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병원이 다 살려내. 그렇죠. 어 근데 그것마저도 아빠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병은 이러나 저러나 어쨌건 어 얻을 수 있겠는데 라는 소리가 나오고 조상 내력도 분명히 있다고도 나오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빠? 응. 그래서 뭐 올해 금전이 됐든 뭐든 다 필요 없이 기 자체가 뒤틀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뭘 보내냐 이런 쪽 라인의 방법이 아니라면은 이 아빠 같은 경우는 림프 순환이라던가 뭔가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그런 마사지를 받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주기적으로 아주 자주 그렇지 않으면은 어딘가는 분명히 막힐 거다. 이거는 갑자기 올 거예요. 아마 갑자기 올 거예요. 전조 증상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흘려버릴 수도 있어. 아빠는. 근데 아무리 엄마가 관찰을 잘한다고 한들 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은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알지. 그렇죠. 응. 그래서 아무래도 그 뭔가의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조금 놓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검사를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엄마 갑자기 요벌레 건강검진을 하고 왔어요. 아까 하고 오더만 갑자기 담배를 끊어버리더라고. 뭔가 나왔겠지. 무언가 나왔겠지. 얘기라도 얘기를 안 해요. 저랑은 대화를 안 하니까 저도 대화도 하기 싫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 아빠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좀 줘. 아님 밤중에 홍두끼 같은 소리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아 오래 못 사시겠는데 이 흐름 자체를 본인이 못하겠다. 소리가 나와요. 귀의 흐름을 무슨 도인대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럴 경우에는 뭐 마사지도 좋지만은 그 등장 가시고 이런 거 있잖아. 혈리의 흐름을 좀 빠르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좋은데 이 아빠 나름 귀차니즘도 있는 사람이거든. 맞아요. 엄청 많이 집받으라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 몸도 기운도 속에 자체가 뒤틀려 보이는데 그거를 풀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아빠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무슨 점집을 찾아 다니겠어. 아 이 아빠한테는 꼭 이런 얘기해주고 싶어. 화를 내도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화 잘못 내면 이 아빠는 머리 터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아빠는 건강관리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오래 사시기는 조금 힘드실 거다. 어 그래요? 응. 라고 얘기가 나오고 아빠 것도 궁금한 거는 아빠가 뭐지? 응. 왜 이렇게 말을 안 할 거야? 난 진짜 제가 갑갑해 죽겠어요. 그리고 워낙에 또 삐영이다 보고 고집이 좀 있다 보니까 응응. 삐영인데 고집이 있고 다 그렇지는 않아. 아유. 이 아빠가 그런 거야. 근데 너무 우리 애기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해준 것도 없고 너무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막내만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저도 깝깝한 거예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저도 깝깝해요. 말을 보면 마주치기도 싫고 숨이 막히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회사 일을 하지만 스트레스 무시못하는 거야. 아예 지금은 말도 대화도 안 하고 살거든요. 여기도 말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을 대화가 섞이기 이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말을 그때도 안 하고 살았어. 젊은 시절에도. 잘 안 했어요. 자기는 오로지 친구밖에 몰랐어요. 오로지 친구. 나는 이 아빠는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한마디 하면 날라오는 것도 싫고 맞아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뭔가 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도 사람이 푸는 게 있고 신뢰도 쌓는 게 있고 이런데 이 아빠는 그거를 몰라. 그 대화의 자체의 재미라던가 그 대화의 힘이라던가 이런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야. 그냥 입 아프다고 생각하거든. 안에 댓글 안 하려고. 이건 이 아빠의 생김새예요. 생김새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 안 돼. 이 아빠는 미안해. 그냥 나오는 소린다. 괜찮아요. 죽게 내버려 둬.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개선의 여지 이 아빠는 없어. 진짜. 마사지 좀 받아 이래도 별로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러시지 않을 거야. 죽음은 머지않아 봐 있는데. 그래서 이 아빠는 말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제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힘든 점사가 어떤 점사냐면 보이긴 보여. 근데 이 사람이 요지부동일 거야. 이러면은 1억을 준다 그래도 나는 아무 굿도 못해. 굿도 못하고 치성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해. 사람이 안 변할 게 보이거든. 그러면 그 돈 벌인 거예요. 딱 이분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안 변할 거거든. 신령님의 힘을 갖다가 보탠데요. 그래도 바뀌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사람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닐 거다. 저리가 나와. 그래서 지금 나도 푹 웃은 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와가지고 그냥 죽게 냅둬. 이러잖아. 그래서 신경을 그냥 들 쓰고 사셔. 어쩔 수 있나. 엄마라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피폐해지는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난 내가 엄마 봤을 때 엄마도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피곤해 쩔어. 약간 병든 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의욕이 없어 보여요. 사는데 재미는 있으시니. 재미요? 재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 딱 엄마 보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기분은 좋을 것 같지만 딱히 돈을 들고 나가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사다가 그냥 그렇게 뭐 끝날 것 같고 그냥 뭐 그렇게 큰 재미가 없어. 그래서 엄마 보고는 진짜 진짜 잘못 살아서 왜 살아 이거보다는 왜 살아 이 소리가 나오거든. 아무 재미도 없이 왜 사는 거야 지금 근데 올해 너가 그렇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올해 이거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올해 더더욱 무언가 그리고 엄마 그거 빨리 올 거야. 그 갱년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빨리 올 거야. 우울증으로 빨리 올 거예요. 이런 식이면 정말 빨리 와갖고 이게 뭐 갱년기 특징은 얼굴이 빨개져야 열이 나야 이게 그 특징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많이 빨리 와갖고 엄마 되게 힘들게 보내실 거야. 있어도 별로 재미가 없지만 없어도 타격은 있을 거라 그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또 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면 엄마도 야 이거 스트레스성의 어떤 병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찌 않을까. 엄마도 운동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 맞아요.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비타민 같은 게 필요하신 분이다. 지금 딱 그러하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찾아주거든.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빠가 재밌게 대화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끔 뭐 친데레처럼 오다 주웠어 이런 거 전혀 없고 뭐 살아가는 무엇이 없어 보여. 그냥 맹물 같아요. 근데 맹물이 맛없다는 거는 이미 너무 잘 안 돼. 엄마는 거기다가 뭘 가미하고는 싶은데 귀찮아. 나도 귀찮고 별로 활력이 없어. 근데 이 맛도 뭘 타면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은데 굳이 아는 맛인데 봐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 한마디로 재미가 없네. 어떻게 하실 거야? 아 진짜 재미없어. 지금 하는 일도 계속 해야 되나? 그것도 의무스러워요. 일도 그렇고 지금 일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나한테 활력을 넣어주세요 라고 몸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 엄마의 정신 또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섞이기 싫더라도 왜 우리 우리 아줌마들 옛날 같으면 에어로빅 나가고 이런다잖아. 근데 억지로라도 우선은 나가보시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억지로라도 한번 나가는 봐라. 재미를 또 붙일지 누가 아냐.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고 두 번이 또 열 번 되는 거고 그렇게 딱 한 서른 번만 채워봐라. 무슨 운동이 됐던. 근데 또 땀을 흘리는 거에서도 몸이 또 빨라지거든. 그게 뭐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산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활력을 주셔봐라. 지금 홍삼 뭐 인삼 이런 걸 갖다 엄마한테 먹인다 하더라도 그거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될 거라고 해요. 사람의 모든 거는 결국은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도 믿고 있고 근데 그 에너지 자체가 너무 떨어져 보인다. 그래서 그 활력선은 엄마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바락을 내라 결국은 이 소리예요. 이왕이면 사람이 그냥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간 것도 감사한 거는 맞아요. 허나 인생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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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 그리고 엄마 나이가 아직 그냥 그냥 할 나이가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언가 지루함이 빨리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물론 이 나이 되시면 나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언니랑 몇 살 차이가 안 나거든. 이 나이 되니까 진짜 몸이 왜 이러지? 진짜 이런 게 있어. 체력이 딸리고 면역력도 당연히 떨어졌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하고 살면 나 진짜 숨 못 쉬거든. 난 내가 찾아서 해요. 언니도 그런 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 꼭 하세요. 네네네네. 아이고 여기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천진난만 하다고 보여요. 할머니가 보기에는 이게 나이에도 조금 어줍지 않게 나죠. 나이에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약간 정신력이나 이런 것들도 낫고 하는 행동도 참 누가 보면 너무 귀여워. 딱 그렇게 보이거든. 그냥 아기야 지금. 근데 이 아기는 무얼을 짚어줘서 공부다 뭐다 이게 아니라 철이 들어요 라기보다는 덜 착했으면 좋겠어. 덜 천진난만 하고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아 요즘 시대에 이런 이렇게 만약에 이런 성향이면 왜 빨리 잡아가 남들이 어리숙한 것 같기도 하고 말 잘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위험성이 조금 있는 아이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쉬지 빨리 보내지 마세요. 아 그래요? 늦게 보내야 돼요. 30대 중반 지나서 보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 그렇게 늦게요? 요즘엔 다 늦어지는데 이 나이 애들이 지내수면 다섯 살 안 되면 나도 졸업 땡 하면 갈라 그랬거든. 근데 그게 안 되더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야. 결혼 운이 들어와야지 또 가는 거지.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수가 미스가 나요. 이 아이도. 그렇기 때문에 일찍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 천진난만함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보는 눈도 튀어요. 아직은 그냥 아기가 보는 눈이야.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정도 짚어드리고 나머지 이 둘은 이따가 이거 끄고 봐드리고 더 궁금한 거 이제 첫째 아이까지 봐드렸을 때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요. 제가 저는 왜 자꾸 이게 잠깐 머리씨 끌릴까요? 사람들한테 자꾸 끌려다닐까요? 그러니까 왜 나는 주관이 없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네. 지금 언니한테 활력이 없어서 언니의 의견도 주저앉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음. 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에 활력을 찾아야 된다. 비타민이 될 무엇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 활력이 돌다 보면 아 나 싫은데? 이 소리도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 하기 싫어.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누가 뭐 먹자 그러면 어. 그냥 이러고 이르지만은 이게 또 활력이 돌면 틀려지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 인생에 아까 할머니가 짚어준 것처럼 활력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어. 포인트는. 기억해. 그러면은 그거는 자동으로 생겨. 언니가 어디가 큰 이상이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그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단지 그러한 시기일 뿐더러 그거를 오래 묵히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세요는 너무 빨라. 근데 제2의 인생을 언니는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동안 너무 지루했거든. 어. 새로 사실 것 같으면 갱년기는 굉장히 빨리 온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의 주체성이나 주관성이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언니도 하기가 싫은 거야. 왜냐. 사람이 있다 보면은 그 기운에 같이 물들어버리는 수가 있거든. 아빠한테 젖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맞아요. 그거일 뿐이에요. 그냥. 옆에 사람이 만약에 아빠가 굉장히 활력 있고 엄마한테 주말에 등산을 가자고 그러고 어디 놀러를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 엄마가 이 상황까지 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 우울감과 그 기운은 같이 따른다고 봐요. 나는. 게다가 한 집에 사는데 왜 우리 습관도 비슷해지잖아요. 식성도 약간 비슷해지고 그래서 그런 물이 든 게 아닐까. 아빠는 완전히 파란 색깔인 사람이에요. 흐린 파랑도 종용을 못하는 이거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야. 색깔이 너무 뚜렷해. 근데 엄마는 충분히 섞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색상도 섞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너무 파란색이랑 살다 보니까 나도 그냥 파랑잎이 됐나 보다. 난 파랑잎이니까 그냥 알았어. 이렇게 돼버린 꼴이야. 그래서 아까 할머니가 처음 얘기할 때 엄마 봤을 때 왜 설어? 무슨 재미로 그 이유예요. 엄마 어디 하자 있고 병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네네네. 이해했어요. 그것뿐이니까 언니가 결국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활력서를 찾기 위해서 그 노력만 하시면 인생은 또 재미있어질 수 있어. 이해하셨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